내가 이번에 고민이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생겼거든? 근데 계속 막 밤마다 열 번씩 해주는데 계속 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막 응급실도 갔었거든? 근데 너무 좋나봐 느낌이 막 맨날 아프다 하면서 하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헤어질까? 솔직히 조금 조금 맛 없기도 하고 걔는 느끼는데 나는 못 느끼고 있어 난 쪼임이 안 좋아가지고